지속되는 폭염으로 녹조가 대량 발생하며 대청호 문희와 회남, 보령호 일대에 올해 첫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미터당 1만 개를 2주 연속 넘기면 발령되며 현재 대청호 회남에선 8만 5천, 문희 3만 8천, 보령호 5만 7천 개가 관측됐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취수장 인근의 녹조 제거선을 집중 배치하고 조류 차단막을 설치해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